롤을 이용하여 본인의 아기 사진을 똑같이 재현합니다. 어렸을 때, 어렸을 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. 소품 가져가세요. 오케이, 나부터 할게, 나부터 할게. 아, 친구야. 됐어. 아니, 진짜 똑같아, 지금이야. 아니, 핸드폰도. 오케이. 와, 뭐야? 이거를? 이걸 보고 있었잖아. 아, 그러네. 손가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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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. 손가락 이렇게? 아, 포인트. 칼근차 똑같아. 와, 군나 귀여워. 왜, 왜요? 왜요? 안 오를 것 같아. 예이. 맞아요? 아니, 왜 다 한 번 안 돼, 다시. 아, 초구 색깔이 다르네, 아닌가? 오케이. 둘, 셋. 똑같아. 똑같아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진짜 비슷하다. 오, 작게. 귀엽다. 하나, 둘, 셋. 이 사진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.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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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하나, 둘, 셋. 이 사진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. 이 사진의 아빠인 줄 알았어요.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너 들려요? 교도관들이 우릴 너무 좋아해요.